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고려의 원간섭기의 왕 중에 조선시대의 연산군에 비견될 만큼 황음무도한 왕이 있는데요. 바로 충해왕입니다. 오늘은 이 충해왕의 아버지 충숙왕과 충해왕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간섭기 이야기는 충렬왕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수다몽 충렬왕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충숙왕은 1294년 7월 충선왕과 몽골여인 야속진 그러니까 의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만이고 몽골식 이름은 아라누틀실리입니다. 5살 때 강릉군 승선사가 되었다가 성장한 후에 강릉대군으로 책봉되었었죠. 충숙왕은 충선왕을 따라서 원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고려보다는 원나라 생활에 더 익숙해 있었고 고려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충숙왕은 제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죠. 형인 세자 감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충선왕이 자신의 왕자리를 노린다 하여 아들인 세자 감을 죽였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인 충숙왕이 고려제 27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보다는 원나라에 머물길 원했던 충선왕 아들에게 고려왕자를 물려주고 충숙왕은 즉위식을 치를 때에도 고려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나라 조정에서 이번만큼은 고려에 가야 되지 않냐 하며 억지로 고려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충숙왕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양의를 받아 고려의 왕이 되었지만 멀쩡히 살아서 상왕으로 물러앉은 아버지 충선왕 때문에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죠. 1313년 10월 충선왕이 승려 2천 명에게 음식을 먹이고 연경국에 2천여 개의 연등을 5일간 계속 밝히는 행사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만승회라고 불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행사였죠. 이 비용을 대느라 고려 재정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른 다음에 충선왕은 자신의 공덕 10여 조목을 기록해 식목도감에 보내고 축하하도록 했는데요. 자신이 불교를 널리 신봉하고 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국가가 태평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충선왕은 고려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나라 황제에게 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을 계속 전했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글로 써서 원나라에 알리려 한 것이었죠. 이 노력이 먹힌 것일까요? 마침내 충선왕은 원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충선왕이 이렇게 원나라로 떠난 후에야 충수강은 비로소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원나라의 간섭과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왕권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충수강 2년인 1315년 1월 원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고려의 귀족들과 천민들의 복색을 강제로 제정하게 했으니 고려의 왕인 충수강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요. 충수강은 왕이 되고 그 이듬해 원나라로 가서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원 간섭기의 고려왕들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충수강은 원나라 영왕 야선천모가의 딸 복국 장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16년 2월 충선왕의 조카 왕구가 심양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왕구는 충선왕의 배다른 형인 강안공의 둘째 아들입니다. 충선왕이 이 왕구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서 궁중에서 키우고 연안군에 책봉했었지요. 왕구는 충선왕의 총애와 또 충선왕의 왕비 계곡대장공주의 오빠인 양왕의 딸과 혼인을 해서 이 원나라에서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양왕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고려왕자까지 넘보게 되었던 것이죠. 충수강은 힘겨운 힘겨루기보다는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왕구의 형 왕유를 단양부원대군 또 동생 왕훈을 연덕부원대군으로 봉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죠. 사실 충수강은 복국장공주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홍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아들까지 둔 상태였습니다. 홍규는 무신정권 때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무신정권의 마지막 실권자 임유무를 죽인 인물이죠. 원간섭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원나라에 바쳐졌고 그 여인들을 공녀라고 불렀습니다. 공녀들은 원항실에서 잡일을 하거나 몽골 남자들의 첩이 되거나 또 원나라 군인들의 부인이 되기도 했죠. 이 중 드물게는 황족이나 황태자의 배우자가 되거나 또 더 드물게는 기황후처럼 황후가 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녀들은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고려에는 이 딸을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좋은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 홍규의 딸이 공녀에 선발이 되었고 백방으로 손을 써도 소용이 없자 홍규는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제국대장공주가 홍규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해버리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홍규의 딸을 신문했는데 제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른 겁니다. 라고 딸이 말을 해서 채칭으로 마구 때리고는 홍규는 귀향을 보내고 그 딸은 원나라 사신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나라 공녀로 보내진 그 딸이 승상부인이 되었고 홍규는 그 덕분에 다시 복권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홍규의 둘째 딸은 충선왕의 순화원비가 되었고 셋째 딸이 이 충수광의 덕비가 된 것입니다. 충수광은 덕비홍씨와 금술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요. 충수광이 이 복궉장공주와 혼인을 하고 그녀를 데리고 고려로 오면서 덕비홍씨는 사가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충수광은 한 달에 10여동의 향을 쓰고 60여필의 수건을 쓸 만큼 목욕을 자주 하는 결벽증이 있는 왕이었는데요. 이 복궉장공주는 충수광과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충수광은 복궉장공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쫓겨난 덕비홍씨를 만나기 위해 몰래 몰래 궁밖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마주치는 백성이 있으면 미친 듯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철로 바쁠 때에도 덕비홍씨를 데리고 사냥을 가버렸으니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복궉장공주도 이것을 알게 되었고 덕비홍씨를 극도로 미워하고 그 질투를 충수광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충수광은 복궉장공주가 질투를 표현할 때마다 미친 듯이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복궉장공주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원나라에서 복궉장공주의 죽음을 조사하러 선사 이상지가 고려로 왔는데 이때 궁중요리사 한만복 등이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전하게 됩니다. 충수광이 덕비홍씨를 전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경궁에 끌어들였고 이를 눈치챈 복궉장공주가 항의를 하자 충수광이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주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충수광이 유련사에 불공을 들이러 갔는데 이때도 덕비와 함께 가서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복궉장공주가 부처님을 모시는 절에서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를 했다가 또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복궉장공주는 그 휴유증 탓인지 시름시름 알타가 1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한만복 등이 이런 사실을 이 원나라에서 온 이상지에게 전하게 되자 불안감을 느낀 충수광은 한만복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라는 고문을 만들어서 원나라 중서성에 보내게 됩니다. 원나라에서는 충수광을 충분히 의심할 만 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 한숨 돌린 충수광은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더욱더 주색에 빠지면서 국고를 바닥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원황실의 지지를 얻고 있던 심양왕 왕고가 계속해서 고려 국왕자리를 넘보게 되는데 1320년 원나라 영종이 즉의를 하면서 이 왕이 찬탈 음모는 본격화됩니다. 영종은 왕고의 든든한 지지자였죠. 이때 충선왕이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고려로 귀환하라는 영종의 명을 듣지 않았다가 토번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후 충수광에 대한 왕고의 의미는 더욱 가속화되게 되었죠. 때마침 고려에서는 채용철, 권한공, 채하중, 조적 등이 왕고의 힘이 세졌다는 것을 알고 심왕당을 만들어서 왕고를 고려왕으로 옹립하자라는 심왕 옹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선왕이 실각을 해서 토번으로 유배를 간 이후에는 충선왕을 따르던 많은 신류들도 이 심왕당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심왕왕에게 압우를 하고 있던 조적과 조적의 양자이면서 이 황제 영종을 모시던 고려왕관 양안길 등이 왕고를 고려의 왕으로 세우려는 모략에 앞장서게 됩니다. 왕고와 그 왕당파들은 충수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사냥과 주색에 빠져 지낸다는 소식을 원항실에 속속히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백은구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은구는 사복정이라는 벼슬을 하면서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충선왕이 유배를 간 이후에는 왕고에게 발탁되어서 심양구의 사물을 보다가 횡령을 한 사실이 들통나서 고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고가 이 사실을 영종에게 보고를 했고 영종은 충수왕에게 백은구를 잡는 데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백은구는 십살이 잡히지 않았고 왕고는 충수왕이 공문을 찢어버리고 이 일을 모른 척한다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1321년 3월 충수왕은 구강인을 빼앗기고 원나라에 잡혀가 신문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허유전, 민지 등이 원나라에 가서 충수왕의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심양왕 왕고와 그 도당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충수왕은 3년이나 원나라에 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충수왕이 이렇게 원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왕고는 자신이 고려의 왕이라도 되는 양 내정간섭을 했고 이 심양왕파들은 왕고를 고려왕으로 옹립하려는 운동을 더욱더 세차게 펼쳐나가게 되죠. 1322년 8월 전찬성사 권한공이 왕고를 고려왕으로 세워줄 것을 원나라에 요청하기 위해 자훈사에서 고려 백관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이들은 원나라 중서성의 서면을 제출하기로 하고 문서에 백관의 서명을 모두 받고 있었는데 이조년, 윤선자 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해 원나라 황제 영종이 사망을 하고 태정이 원나라 황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충수왕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유배를 가했던 충서랑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충수왕도 고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이때 충수왕은 원나라 위양 암옥가의 딸인 조국 장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신임을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자, 이렇게 힘겹게 고려로 돌아온 충수왕은 자신의 공백 기간 동안 실추된 왕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은 큰 빛을 바라지는 못합니다. 충수왕 12년인 1325년 10월 아들을 낳은 조국 장공주가 산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자 충수왕의 지인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적을 비롯한 왕고의 신복들이 원나라 중서성에 충수왕이 눈이 먼 데다가 귀까지 멀어서 더 이상 정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들의 거짓말이 또 밝혀져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고가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왕노르스를 하려니 몹시 지쳤던지 1330년 충숙 17년에 충수왕은 세자 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앉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은 이 세자 정은 참으로 문제의 인물이었죠. 충수왕과 덕비 홍시 사이에서 1315년에 태어난 이 첫째 아들이 왕정이고 몽골식 이름은 부다시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훗날 공민왕이 되는 왕기 또는 왕전이죠. 왕정은 1328년에 세자로 책봉된 후 역시 고려 세자의 신분으로 원나라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워낙에 성격이 호방에서 사냥, 마상공치기인 격구, 물놀이인 수위, 씨름인 각저희, 전통무에 수박희, 또 탄환쏘기 등 온갖 놀이와 사냥을 즐기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왕정은 원나라 황족 관서왕 초팔의 장녀인 덕령공주와 결혼을 했고 16살 나이로 고려왕위를 물려받아 충해왕이 된 것인데요. 충해왕은 고려 부강자리에 올랐음에도 평소 자신을 아껴준 원나라 우승상 엘테무르 그러니까 연천모가와 유림에서 매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시들과 씨름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자 이담이 충해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임금은 행동을 근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의 행동을 측근자들이 전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그런 기록을 한단 말이냐? 사관이 기록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나의 가오를 기록하는 자들은 모두 서생이란 말이로군. 충해왕은 유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사관을 더욱더 멀리하고 싫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네요. 충해왕이 고려의 왕이 되었음에도 원에 계속 머물면서 술타령에 사냥을 일삼으니 원항제가 그만 고려러 가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충해왕은 고려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황주에서 원나라로 또 가는 아버지 충수강을 만나게 됩니다. 충수강에게 몽골식 배화를 하는 아들을 보고 충수강이 너는 부모가 다 고려 사람인데 어째서 호래를 행하느냐? 너의 의가는 너무 사치스럽구나. 어서 갈아입도록 해라. 라는 꾸짖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막상 왕위를 물려주고 나니 많은 측근들이 아들에게 돌아서고 자신은 권력에서 밀려난 듯 하자 충수강은 아들 충해왕을 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충수강이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이 아꼈던 덕비 홍씨에게까지 비춰서 자신을 원나라로 떠나면서 덕비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모자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려로 돌아온 충해왕 원에서 고려에도 행성을 설치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오간다는 말을 듣게 된 충해왕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연천모가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원나라 황제의 의사를 잘 인도해서 고려가 스스로 풍속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업을 계승하게 해달라 라는 부탁이었는데 고려의 행성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중지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해왕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해왕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후 화폐를 개혁해서 가치가 너무 커서 화폐로 사용하기 힘든 은병 대신 소음병을 발행합니다. 또 행정조직을 개혁하고 5도에 소금을 관리하는 염장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으며 원나라의 쌍성, 요양,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귀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충해왕 자신이 즐기는 놀이와 좋아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모든 행동은 원나라에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왕군은 연천모가와 대립하고 있던 원나라 태보 바얀 그러니까 백안과 손을 잡고 또 고려 왕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충해왕의 이런 행보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이들은 원나라 황제에게 충해왕의 행실을 고자질하면서 고려는 요양 행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의 대청도에 유배되어 있는 원명종의 태자 토곤테무르를 황제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는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원나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되지 않은 1332년 2월 국왕위를 빼앗아버리고 충수광을 다시 고려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왕노릇하기 싫다며 아들에게 양의를 했는데 다시 왕이 되라고 하니 충수광은 복이 된 후에도 1년 이상 영경에 머물러 있다가 제발 좀 고려로 돌아가라는 이 원나라의 재촉에 새 왕비 경화공주와 함께 고려로 가게 되고 충해왕은 다시 원나라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승상 연천모가는 충해왕이 세자 시절 원나라에 머물 때부터 그를 아껴준 사람이었고 충수광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라는 뜻을 표했을 때 충해왕이 고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연천모가와 대립하고 있던 태보 백안이 충해왕까지 극도로 싫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충수광이 폐의될 무렵 연천모가가 사망을 하게 되어서 충해왕은 원나라에 믿을만한 끈이 떨어진 상태가 되었고 백안의 미움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충해왕은 연천모가의 아들들과 위구르족 소년들과 더불어 자주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며 함께 즐기며 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위구르 여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과 함께 하느라 황제를 호의하는 수기인물을 빠뜨리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백안이 이 사실을 알고 충해왕을 발피라고 욕을 하게 되는데요. 발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날건달, 망종 이쯤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까요? 백안은 원나라 황제에게 왕정은 행실이 보잘것 없을 뿐 아니라 수기에 어울리지 않으니 고려로 돌려보내 옳은 도리를 배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렇게 1336년 고려로 다시 돌아가게 된 충해왕 하지만 아버지 충수광 역시 충해왕을 발피라고 부르면서 아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고려왕위를 물려받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충수광은 6년을 더 고려왕위에 머물렀는데 전국을 유람하며 사냥하는 일 외에는 별로 한 일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1339년 죽음이 가까워지자 결국 아들에게 고려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에 전평리 이규 등이 원으로 가서 충해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역시나 방해꾼인 태사 백안이 이 말을 원나라 황제에게 고하지도 않습니다. 왕정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닌 데다가 병도 있으니 죽어마땅하며 발피는 비록 마다들이긴 하지만 또다시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심양왕 왕구가 왕이 될 만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규는 이래 굴하지 않고 원나라에 남아서 계속 충해왕의 책봉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로부터 고려왕이 책봉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충해왕은 눌려있던 뭔가가 폭발하기라도 한듯이 주색잡기에 열중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충해왕은 자신의 외삼촌인 삼사자사 홍룡의 집으로 가서 그의 후처인 황씨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황씨는 워낙에 절세 미인이라서 홍룡이 집안 깊숙이 숨겨두고 친척들의 출입을 통제할 만큼 아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왕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충수강의 후비 수비권씨와 간음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었죠. 수비권씨는 아들벌되는 충해왕에게 강간을 당한 뒤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듬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충해왕의 음행은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내시 유성의 처 인씨가 워낙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고 구천우 강윤충 등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유성에게 술을 내오게 합니다. 유성은 충해왕이 자신을 신뢰해서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줄 알고 왕에게 공손하게 간언을 하기도 합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잘 돌봐주셔야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충해왕을 따라온 시종들이 뒤에서 몰래 비웃는 웃음을 웃었다고 하네요. 충해왕과 간음을 했던 외삼촌의 후처 황씨가 임질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이에 충해왕이 의술을 잘 아는 승려 복선을 시켜서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해왕은 당시 정력에 좋다는 열악을 자주 복용을 했는데 그 때문인지 충해왕과 밤을 보낸 여인들이 자주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네요. 충해왕의 음행은 그 뒤로도 계속되는데요. 그가 폐의당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부왕인 충수왕의 셋째 부인은 경화공주입니다. 그런데 경화공주는 아직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충해왕은 그녀가 자신의 서모임에도 경화공주에게 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충해왕은 경화공주를 위해서 연안궁에서 향연을 베풀었고 경화공주는 또 이에 대한 담내로 또 충해왕에게 향연을 열어주었는데 이때 충해왕이 치한 척하며 경화공주를 강간한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경화공주가 심하게 반항을 했는데 주변의 수하들이 이 공주의 몸을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강간을 당했고 경화공주의 수치심과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죠. 경화공주는 즉시 원나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충해왕이 경화공주가 절대 떠날 수 없도록 말시장을 모두 금하는 바람에 원나라로 가는 말을 구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고려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경화공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릴 길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심양왕 왕보의 측근 조적을 만나서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조적 일당이 국세를 연왕궁에 감추고 왕궁을 습격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심양왕을 고려왕이 안치려고 하죠. 이때 왕궁을 지키는 위사들이 이들과 맞서 싸웠고 충해왕은 직접 말을 타고 나와서 화살을 쏘며 반격하게 됩니다. 결국 충해왕은 이 조적을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게 되죠. 이때 서경에 머물면서 상황을 보고 있던 심양왕의 시종 박전이 심양왕이 이미 고려 국왕으로 책봉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데요. 충해왕이 심양왕을 잡으러 서경으로 향하게 되자 심양왕 왕군은 재빨리 압록강을 건너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경화공주는 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만호 임숙의 집에 유폐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죠. 이후 충해왕은 원나라에 다시 왕위 계승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원나라 사신 두린과 직성사인 구통이 충해왕의 책봉을 허락하는 교서를 들고 고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신 두린이 경화공주를 아련할 때 황제가 화사한 술을 경화공주에게 바쳤는데 경화공주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이에 두린이 무언가 눈치를 채고 다른 수하들을 모두 물리자 경화공주는 자신이 당한 수치를 두린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녀를 욕보인 것은 원나라를 욕보인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 때문에 충해왕은 자신의 책봉을 허락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원나라 사신들에게 붙잡혀 원나라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충해왕이 원나라로 끌려가자 정권을 대리하게 된 경화공주는 자신을 강간할 때 충해왕을 도운 정천기를 매질한 후 정동성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버렸고 정동성 관리들을 대거 교체해버립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따르면 충해왕과 결혼을 한 덕령공주가 이 정천기를 석방해서 궁중에 몰래 숨겨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덕령공주는 왜 정천기를 숨겨두었을까요?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게 하는 이야기네요. 원나라로 압송된 충해왕, 그와 함께 압송된 신하들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곧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당시 원나라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1333년 고려 출신 황간 고용보의 추천으로 고려여행 기시가 궁녀가 되었는데 원나라 황제 순제의 눈에 띄어 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40년 초에는 권력을 잡고 있던 승상 배관이 너무 교만하게 굴고 정권을 농단하자 그가 사냥을 떠난 틈에 탈탈이 배관을 내쫓고 승상이 되어 실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여인 기시가 원나라의 제2황으로 책봉됩니다. 탈탈 승상은 고려여인을 애첩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호감이 있는 상태였죠. 충해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충신 이재현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임에도 원나라로 달려가서 백방으로 충해왕 구명운동을 했고 탈탈 승상을 따로 만나서 순제에게 상소장을 올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를 좋게 본 탈탈 승상이 또 상소장을 황제에게 올리면서 충해왕은 석방되어 결국 고려왕위에 다시 복이할 수 있었죠. 이렇게 어렵게 다시 고려로 돌아온 충해왕 충해왕은 복이 직후 편민졸의 추변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권문세족에게 피해를 본 백성을 구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과 기암호 측근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충해왕은 고려왕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영 점포를 차리게 하고 국내 상인들과 제휴를 맺습니다. 의성고, 덕천고, 보흥고에 포목 4,800피를 출고해 점포를 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측근과 상인들을 원나라로 보내서 내탕금으로 교역을 하기도 하죠. 또 공신전과 없어진 사찰의 사원전을 왕실의 것으로 소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만들어 징수를 했는데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만으로 부족했던지 직세라는 세금을 만들게 됩니다. 관직에 있다가 낙향한 관리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었는데 6품의 관리들에게는 포 150필, 7품 이하에게는 100필, 그리고 산직은 15필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낙향을 한 관리들이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숨거나 배를 타고 섬으로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죠. 충해왕은 측근들을 각 도에 파견을 해서 산속에 불을 질러 수색을 하고 또 도주한 자들의 친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세금을 내라고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원나라에 바치는 조공이 엄청났을 것이니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왕실 재정이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해왕이 축제에 더 열을 올린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의 취미인 사냥과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음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1341년 충해보기 2년 3월 초하루 충해왕은 예천군 권한공의 둘째 처 강시가 너무나 아름답다 라는 소문을 듣고 혹은 박일하적을 보내서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게 했는데 일하적이 그녀와 먼저 간통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노해서 두 사람을 모두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8월에는 날마다 사냥을 다녔는데 왕을 시중하던 이들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괴로움을 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사냥이 힘들어지자 충해왕은 내시 전자유의 집에 가서 그의 처 이시를 강간했고 전에 때려 죽인 바 있는 박일하적의 첩을 찾아가서 상간을 했으며 재상 배전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처와 그의 아우 금호의 처를 번갈아 간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간간, 간음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기록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이렇게 강간과 간통을 일삼으면서 다른 이들이 강간을 하면 무참히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만호 전찬이 이포공의 처를 강간하자 형장을 쳐서 귀양을 보냈고 불량배, 봉골 등 3명이 자신들이 임금이라고 속여서 주부 공보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처와 간음을 하자 행성에서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1343년 충해보기 4년 10월에는 강간한 죄인 3명을 잡아 돌로 눌러 죽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측근인 채원이 진서우물골에 너무나 어여픈 처녀가 산다라는 말을 하자 충해왕이 이 채원을 데리고 그 처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집 노파가 자신의 집에는 처녀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충해왕은 노파가 처녀를 숨기고 있거나 채원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나라의 왕이 했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이상한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요. 1343년 3월 충해왕은 대굴 밖에 나가 장난으로 탄한을 쏘면서 길 가는 사람을 마치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탄한이라는 것이 화약을 장전해서 쏘는 총인지 아니면 새총 같은 것을 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겨냥해서 탄한을 쏘니 백성들이 홈비백산하여 달아났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어느 날 밤에는 민천사 누각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횃불이 옮겨 붙으면서 누각을 태우는 일이 또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연회장을 만든다며 민가 백여체를 철거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과 가늠을 했던 충해왕이지만 그가 유달리 총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임신의 딸로 단양대군의 노비였던 그녀는 사기를 파는 어여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측민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임신은 우연히 충해왕의 눈에 띄어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충해왕은 어여쁜 임신을 보자 한눈에 반해 그녀를 취하게 되었고 그녀를 은천옹주에 책봉합니다. 노비에서 옹주로 신분상승을 한 것이죠. 은천옹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사기를 팔던 여인이었다고 해서 사기옹주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사기옹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충해왕은 사기옹주를 위해 도성안 동남쪽 사면 지방에 새 궁궐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공사장에 깃발을 꽂고 북을 울리기도 하고 몸소 담장에 올라가서 공사를 감독하면서 밤낮으로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궁궐의 문을 노수로 장식하기 위해 백간 이하 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노수를 바치게 했으니 각 도에서 솥과 농기구를 마구 걷어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충해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또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충해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 새 대거를 짓는 주춧돌 밑에 파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문 때문에 백성들이 또 도망을 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궁궐이 준공이 되자 각 도에서 치를 거두어 들였는데 단청에 안료를 수송하는 기간을 늦추는 자가 있으면 몇 곱절에 배를 내는 것으로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면궁은 창고 백한이 만들어졌고 각 칸마다 곡식과 비단이 넘쳐났는데요. 곡식을 짓는 방아와 맷돌이 갖추어져 있었고 해랑에는 비단을 짜는 직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기옹주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부족한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장이었다는 거죠. 직녀들의 일가는 너무나 고대였는데 직녀로 징발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충해왕에게 맞아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옹주는 사면궁에서 낮에는 왕실재정을 위한 물품 생산과정을 감독을 하고 밤에는 또 충해왕을 만족시키면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석기라는 아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면궁에서 열심히 물품을 만들고 충해왕은 자신이 직접 무역상단을 조직해서 이 사면궁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대외무역으로 재정확충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확충한 재정이 백성들에게 쓰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이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충해왕은 약 6년간의 제2기간 동안 최소 23번의 사냥을 나갔고 즉위 초 2년 동안 12번의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는 최소 18번 이상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잔치 외에도 격구, 수바퀴 등 각종 운동 경기와 행사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잔치를 벌이거나 사냥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격구, 수바퀴, 사냥 등을 자주 한 이유를 군사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나라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사냥을 핑계로 군사훈련을 하고 언제든 원을 벗어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의견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충혜왕이라도 원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원나라 사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43년 충혜복기 4년 7월 원나라에서 오던 사신, 실덕은 거리에 붙어있는 방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무와 돌을 귀한 내에 바치지 않는 자는 배로 징수하거나 섬으로 귀양보낸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참 심양궁을 건설할 때여서 전국에 나무와 돌을 바치게 하는 방이 붙어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농사가 한창인 계절이었는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부역을 시키기도 하고 나무와 돌을 바치게 했던 것이죠. 실덕은 그 길로 원나라로 돌아가서 일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충혜왕이 최하종을 친히 보내서 제발 이 일을 원나라에 말하지 말아달라라는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충혜왕이 탈탈승상의 도움으로 고려로 돌아왔을 때 고려 출신 기시 여인이 원나라 황제의 제2황후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고려에는 그녀의 오빠 기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1343년 8월 이 기철이 좋은 이익청 등과 함께 원나라 중서성에 상소를 올려서 충혜왕이 탐욕과 음탕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기철이 이런 상소를 올린 것은 과연 고려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충혜왕이 고려로 돌아온 후 기왕후의 세력과 권문세족의 세력을 누르려는 노력을 하면서 충혜왕과 이들은 앙숙관계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충혜왕이 예전에 내시 전자유의 부인 이시를 강간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시가 기왕후의 오빠 기륜의 인척이었습니다. 이 일로 기륜이 왕의 신복을 구타하기도 했죠. 그 후 사기용주의 아버지 임신이 기륜을 또 구타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충혜왕이 임신의 편을 들면서 기륜의 집을 허물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충혜왕에게 앙심을 품은 기철이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죠. 이에 기왕후는 자신의 치마폭에 감싸고 있던 원나라 황제 순재를 움직이게 됩니다. 원나라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것과 대사령을 반포할 것을 구실로 환간고룡포와 여러 사신들을 고려로 보내는데 충혜왕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예감을 가지고 몸이 아프다는 핏개로 사신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나라 황관 고룡포가 와서 우리 황제가 고려왕이 불경하다라는 말씀을 항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신들을 마중 나가지 않으면 황제의 의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라는 말을 해서 결국 충혜왕이 백간을 거닐이고 원나라 사신인들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혜왕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이며 포박당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충혜왕이 왜 이러는 것이요 하며 다급하게 고룡보를 불렀는데 고룡보는 이 충혜왕을 꾸짖기만 했고 고려 백간들은 도망치기 바빴죠. 이때 바라가는 이들은 큰 부상을 입었고 왕이 끌려가는 것을 막은 이들은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충혜왕은 납치당하시다시피 원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고룡보가 국왕을 대리해 정무를 처리했고 이 기황후의 오빠 기철이 정동행성의 형벌 감찰기관인 이문소의 책임자가 됩니다. 당시 충혜왕의 총애를 받던 사기용주가 울면서 고룡보에게 왕께서 예복만 입으시고 털 외투를 입지 않으셨소 지금 추위가 심하니 털 외투라도 전해주시오 하며 강국히 부탁을 해서 고룡보가 털 외투를 전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혜왕이 원으로 끌려가자 언양군 김윤 등이 용서를 구하는 그를 중서성에 보내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충혜왕의 측근들이 또 체포되어 원으로 끌려갔고 고려 궁에 있던 궁녀 126명이 궁에서 방출되었는데 이때 사기용주도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묶인 채 원나라 황제 순재 앞으로 끌려간 충혜왕 순재는 충혜왕에게 그대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살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기양을 보낸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혜왕은 1343년 12월 영경에서 이말리나 떨어진 개양현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개양현에 도착하기도 전에 악향현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서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독살설도 있고 귤을 잘못 먹어 사망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충혜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충혜왕의 유예는 고려로 돌아와 개경의 영능에 안치됩니다. 현재 와서 충혜왕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의 기행과 악행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에 실린 이 충혜왕에 대한 사신의 논을 읽어보면 충혜왕은 영리한 재능을 나쁜데에 썼으니 악소배들을 가까이 하고 황음무도하게 행동을 했다. 결국 안으로는 부함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위로는 천자로부터 벌을 받아 죄수의 몸으로 유배가는 도중 객살을 한 것도 마땅한 일이었다. 오직 늙은 신하 2조년만이 강곡히 충원을 올렸으나 그마저 듣지 않았으니 어찌 하겠는가 오늘은 고려 최악의 군주로 불리는 충혜왕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